안녕하십니까 아프지마쇼의 닥터쥔스 조준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마쇼의 닥터쥔스 김준형입니다 오늘은 많은 여성분들의 골칫거리인데요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훨씬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실제로 많이 받기도 받지만 이게 이제 달달이 찾아오는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때되면 계속 오는 그런 스트레스 애들 문제는 늘상 있기도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이 생리 생리 때문에 겪는 이 고통 이 문제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우리 둘 다 안 겪어봤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꼭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악성 생리통 약을 먹어도 해결되지 않고 약을 너무 많이 먹어야 되는 그런 생리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또 제가 이제 유방을 보다 보니까 유방자국 난소는 그냥 뭐 친형제지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환자분들을 보면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유방에 문제도 있으면서 악성 생리통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또 너무 많고요 또 꼭 유방 갑상선이 아니어도 원장님이 이제 또 주로 보시는 보통 연구 환자들 두통이 있으면 대부분 또 생리통이 있고 또 생리할 때 두통이 더 생기기도 하고 실제로 제가 이비인후과 의사로서 생리통 치료를 제일 많이 해봤을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생리통 그러면 이게 뭐 자궁의 문제라고 이제 기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자궁이 골반에 있다 보니까 이 골반에 어떤 특별한 원인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제 생리통을 좀 나누게 됩니다 특별한 원인 없이 그냥 생리통이 있어요 골반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생리통이 있는 경우를 원발성 생리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궁근종이 있거나 자궁내막의 문제들이 있어서 생리통이 생기는 경우를 속발성 생리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차성 생리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차성이든 원발성이든 2차성이든 이게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죠 그쵸 이유가 있다 네 그렇죠 골반에서 원인을 못 찾았기 때문에 이건 뭐 원인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그 원인을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리통이 왜 생기느냐 그러니까 통증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 생리하는 과정을 보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임신을 준비하면서 이제 자궁내막이 두꺼워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임신에 실패했네 하고 이제 이런 과정을 이제 겪게 되면 뇌막이 이제 무너져 내리면서 결국에 배출을 해내야 되는데 배출을 하려고 보니까 자궁을 통해서 자궁경부를 통해서 질로 빠져나야 되는데 자궁경부가 너무 좁단 말이죠 근데 무너져 내린 거는 양은 많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무너져야 되고 그러면 이거를 빼내야 되니까 자궁의 근육들을 확 짜서 쉽게 말하면 쭉 밀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리하기 전 하루 이틀 전쯤부터 프로스타글란딘 이라는 염증성 물질입니다 이것들을 분비를 해 가지고 자궁을 수축시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시기가 딱 정해지면 프로스타글란딘에 의해서 자궁이 꽉 짜지면서 이 좁은 자궁경부를 통해서 이제 그 생리혈들을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악성 생리통 약을 많이 먹어야 되고 하는 생리통의 해법들의 힌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염증이 생기나 이런 문제들 때 흔히 만날 수 있는 그런 성분인데 이걸 없애기 위해서 아스피린, 아스피린 계열이 아닌 스테로이드 계열이 아닌 그런 약품 또 타이레놀 이런 계통의 약들을 먹죠 이부프로펜 우리 열라면 먹는 애들 부르펜 그런 계통의 약들을 먹게 되는데 그러면 프로스타글란딘이 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생리통이 있다 그러면 타이레놀부터 일단은 먹어보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개보린도 좀 먹어보는데 뭐 이런 약들을 처방을 받아서 또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약국에서 쉽게 사먹을 수 있는 그런 약들도 있는 거죠 뭐 EGN6 이런 약들도 드시게 되는데 대부분이 염증, 진통 이런 효과들을 나타내는 약들입니다 이런 약들이 프로스타글란딘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처방을 하고 복용을 하시게 되는 건데 문제는 그럼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것이 생리혈을 짜내기 위해서 생긴 거냐 아니면 다른 곳에서 지원군이 와서 더 문제를 일으키느냐 여기에 또 달려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왜 생기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죠 근육이 일단 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근육은 혼자서 일을 못 하잖아요 근육과 신경이 와야지만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신경이 또 자율신경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딱 정리해보면 이래요 결국에 자궁을 수축을 하면서 생기는 통증이 생리통인데 자궁을 수축하게 하는 화학적인 성분은 프로스타글란딘이고 그 프로스타글란딘은 염증하고 관련된다 먼저 이걸 생각을 하고 통증을 느끼게 되는 기전에는 자궁이 수축하게 되는 건데 그 수축을 이미 과하게 하고 있다 뭐를 통해서? 신경을 통해서 이미 과하게 하고 있으면 조금만 내가 작용이 돼도 훨씬 세게 짜면서 통증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경과 근육 이 관점 두 가지 관점에서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말이 나온 김에 자율신경계하고 자궁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냐 결국 내가 생리를 하고 이럴 때 내 의지로 됩니까? 안 되거든요 결국 이 안에서의 일어나는 호르몬 작용은 자율신경계하고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자궁 근육을 수축하는 신경 또한 어디에 관련이 됐냐 교감신경과 관련이 되는데 그 교감신경이 어디서 문제가 될까 그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흥분이 돼 있으면 이미 자궁의 근육들을 쪼고 있을 텐데요 어디서 나오냐 등과 허리 사이에서 나옵니다 흉추 10번에서 요추 1번 이쯤 사이에서 나오고요 우리가 앉아 있을 때 제일 압박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자궁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관장하는 신경은 또 어디서 나오냐 이 엉치뼈 있거든요 엉치뼈 2번에서 4번 그러니까 결국에는 등과 허리 그리고 골반이 틀어져 있으면 결국에 자궁과 여성 호르몬 기관의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우리가 극한의 생리통을 겪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니까 일반적인 2인용 용량만 먹어서는 얼마 안 가는 거야 이미 쪼여져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약을 줄이고 또 약 없이도 건강한 생리 기간을 보내려면 결국에 건강해져야 될 것들은 등, 허리, 골반 조금 더 올라가면 목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이게 신경이 그렇게 작용하는 것이 비단 자궁의 근육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자궁에 들어가 있는 혈관, 혈액순환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신경작용이 잘못됐을 때는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서 자궁이 또 쉽게 부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더 힘을 줘야지 짠해지는 거고 또 혈액순환에 좋지 않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자궁 내막의 두께 자체가 달라지게 된 거니까 또 내막에도 문제가 생겨서 자궁 내막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자궁 내막의 문제 또 자궁 성근증이라는 게 있어요 자궁 근육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너무 붓거나 또 자궁 근종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궁 근육들이 부분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이제 이렇게 혹처럼 생겨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전부 혈액순환과 관련이 많이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자궁 혈을 짜내게 될 때요 보통 생리통을 앓게 되는 분들은 자궁 혈 덩어리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찌꺼기들 덩어리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이제 선홍색 빗으로 이렇게 나와요 정상인데 그런 덩어리들을 짜내려면 어떻습니까? 그냥 맑은 피가 나오는 거고 덩어리가 나오는 거고 힘들겠죠 더 세게 짜내야 되는 거죠 이런 통증이 우리가 설사할 때 막 장이 꼬아지는 그런 통증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자궁에서 생기다 보니까 자궁은 완전히 근육 등어리기 때문에 설사할 때 배가 이렇게 꼬아서 아픈 것보다 훨씬 더 강도를 더 넘어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아프게 되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신경이 벌써 근육에도 또 혈액순환에도 이렇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생리약에는 그런 이제 두키를 좀 빼주는 그런 성분들도 이제 들어가 있는 약들이 좀 있죠 이게 이제 신경하고 이제 관련이 되는데 그럼 아까 이제 신경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화학적인 문제 그렇죠 또 이제 또 설명을 하셨잖아요 네 그럼 화학적인 문제는 프로스타글랜딘이다 이게 이제 염증이다 염증이 일으키는 물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는 그럼 어떻게 이제 해결해야 물론 약을 먹고 해결하긴 하지만 그렇죠 우리가 또 다른 방법으로 또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있습니까? 결국에 자 프로스타글랜딘의 총량이 근육 작은 근육을 짜내는 힘의 총량과 거의 비례를 할 텐데 그러면 내가 생리를 하기 위해서만 만들어내진 프로스타글랜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내 내부에 그러니까 컵에 가득 프로스타글랜딘이 있을 만한 상황들이 있다 그러면 거기다가 조금만 얹으면 과도하게 수축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 몸에 숨은 미세염증들을 찾아가지고 해결해 줘야 되는데 내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대부분은 또 대부분 느낍니다 대부분은 장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미세염증이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없어질 수도 있고요 또 염증이라는 것이 늘상 생기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게 없어져 버리면 괜찮은데 이게 오랫동안 남아 있거나 장기적으로 계속 재생성이 되는 경우가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게 주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서 장이 그 주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이 장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항상 생리통, 배란장애 이런 문제들을 계속 앓게 되는데요 이 장은 또 여성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특히 지금은 생리통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생리통에 대해서 연관이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 자궁 내막은 점막 부위거든요 근데 우리 몸에서 가장 넓은 점막은 장점막이에요 이 점막은 어떤 한 부위의 점막만 고장나는 게 아니고 점막 전체가 거의 다 고장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중에 가장 넓은 점막이 가장 고장나 확률이 높고 그게 고장나다 보면 연쇄 반응으로 기타 등등의 여러 점막들이 망가지게 되는데요 장점막의 문제는 먹는 걸로 많이 망가지게 되지만 거기에도 혈액순환은 반드시 작용을 하고 잘못된 혈액순환이 작용을 하게 되고요 또 탈수도 한몫하거든요 탈수의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나는 것이 자궁근종입니다 자궁근종은 근육의 혈액순환 결국은 탈수가 기본이 되고 거기에 신경작용이 잘못돼서 자궁근종이 생기고 자궁선근증이 생기는 문제들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궁의 문제들은 반드시 화학적인 부분에서는 장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 결국은 음식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가 제일 중요하고요 이런 음식들을 간식으로 자주 섭취하는 분들 또 간식으로 먹어야 되는 음식들을 끼니로 먹는 사람들이 제일 문제고 이런 사람들은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에스트로겐이 너무 과도하게 작용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에스트로겐의 양 자체가 적정하다 하더라도 이게 너무 우세하게 작용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비율이 그렇죠 많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될 수 있는데 비율 자체가 이런 거죠 내 키가 어른들하고 있으면 그냥 평균 키인데 애들한테 가면 어떠세요? 굉장히 크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상대의 보조를 맞춰주는 것이 아까 염증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거와 이름이 비슷한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의 비율이 깨졌을 때가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되는 건데요 이게 바로 장문제 때문이에요 여성 호르몬인데 장문제다 장문제다 그래서 배란도 이상하게 되고 생리를 건너뛰게도 되고 아니면 생리통이 너무 심하게 되고 이런 분들도 확인을 해보면 다낭성 난소 요즘 너무 많아졌어요 다낭성 난소 또 유방에 혹이 있어서 혹을 몇 개월마다 계속 검사를 해야 돼요 아니면 만모톰을 해서 없앴어요 이런 분들도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전부 다 에스트로겐 우세증 그러니까 자궁에 영향을 주는 화학적인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척추의 문제, 자율신경의 문제 이런 거랑 그다음에 화학적인 문제, 장문제랑 서로 겹쳐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둘 다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사람들이 소화가 잘 되겠습니까? 안 돼요 잠을 잘 자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환자들을 이런 저희 경험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저희가 초진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전신의 어떤 증상들을 듣지 않습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오면 하신 말씀들이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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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보면 생리 문제 나오지 잠을 못 자요, 가슴이 누군데요, 피부가 어때요 이런 이야기까지 다 듣거든요 근데 그런 환자분들이 다른 병원 가셔서는 그래요 피부 문제는 피부과만 이야기를 하고 예를 들면 무릎이 아파요는 정형외과에서 말고 생리통이 있어요는 산부인과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모르는 거지 그 사람 안에 이미 장문제, 생리 문제, 두통 문제, 척추 문제, 팔다리 문제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경험이 보면 두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유신경을 치료해줬더니 나중에 생리가 없으면 어땠어요? 그러면 없어졌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잊고 지내다가 얘기하면 그제 생각나고 요즘 잠을 잘 자게 됐어요 요즘 피부에 두드러기나 뭐가 났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생리통 또는 유방의 문제 아니면 두통의 문제로 치료가 시작이 됐지만 사실 거기에서 꼬리를 물고 좋아지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보면 우리 몸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조심을 해야 되고 가장 기본적으로 잘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척추와 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생리통을 하고 있고 또 따님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곧 생리를 시작을 하게 되고 할 텐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여성들에게 특히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노출이 되어 있는 질병 질병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그냥 혼자 겪는 그런 말 못할 고통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여성의 건강을 챙기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생리를 얼마나 규칙적으로 문제없이 하는가가 가장 기본적인 척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생리통에 대해서 두 남자가 나와서 생리통을 겪어보시던 두 남자가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통계적으로 또 이제 검사를 해 보면서 이게 이제 확률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그 핵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생리통을 앓고 있다 생리통이 꼭 아니어도 난 유방이나 자궁 난소에 혹이 많아요 생리를 자꾸 건너뛰어요 이런 분들은 이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내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고 꼭 실천하셔가지고 건강한 생리를 하실 수 있도록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여성의 건강한 생리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